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모두 19번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잠잠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원했던 것은 요한계시록 뭐 별로 특별한 책이 아니네 하는 인상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현재 내가 제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흔히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대해서 뭐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고 자기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선전하는 어떤 특정 목사들이나 이단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0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지 않느냐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풍전야의 정적은 조용하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앞으로 불어닥칠 무시무시한 폭풍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잘 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그 폭풍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목적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 첫 번째 시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자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일곱 인에 이은 두 번째 재앙은 왜 나팔재앙일까? 구애학 시대 때 나팔은 시작, 소집, 모여라, 경고 이제 곧 위험이 닥친다를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트대통령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대상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 읽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극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우리들은 그러한 위기가 닥치면 일단 두려웠덥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러한 일도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처음이요. 마지막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베린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심각하고 위험하고 때로는 신나고 행복한 일이라도 일어난 사실 그 자체는 10%만 팩트이다. 나머지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90%가 사실이다. 17살 때 그것도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냐면 10%만 인생 끝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맡은 일들을 죽게 하듯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실패를 겪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지위. 100% 성공한 걸까요? 아니요. 10%만 성공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 떨질도 않았고 힘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거기에 차분히 나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중차대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10%만 팩트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이 위기가 잘 대처하면 우리나라의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 누구도 처음일 수 없고 마지막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자 불 붙은 큰 살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위에 떠있던 배의 3분의 1이 불타고 가라앉았습니다. 셋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강들의 3분의 1과 모든 호수와 저수지의 3분의 1의 물을 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 이름이 바로 쑥이었다고 합니다. 왜 별 이름을 쑥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역량만은 그 쑥이 아닙니다. 이 쑥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이라고 하는 아주 쓴 들풀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데 슬픔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 별이 떨어지자 고통과 슬픔이 온 땅에 만연했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큰 해를 입습니다. 그 천체들의 빛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낮에도 그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아가던 독소리들이 소리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지금까지의 재앙으로도 무섭고 엄청난데 아직도 재앙이 세 개나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전조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곱 인의 재앙들에서 보았던 것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일곱 인의 재앙 시리즈에서는 땅과 바다와 우주의 4분의 1이 피해를 봤다면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큰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처럼 막연하게 이러한 재앙이 덥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단들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는 것. 어느 날 종로를 지나가는데 신천지 있죠? 얼마나 크게 간판고고 막 이렇게 신천지는 왜 이렇게 부흥하였는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전부 그 사람들 시작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재앙들이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순서. 그 다음 착착착착착. 우리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선호합니다. 왜요? 헝클어진 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야 듣기에도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일단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들은 똑똑하니까. 첫째는 점진적 해석.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재앙들은 기록된 대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해석. 재앙들은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재앙들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강해진다. 이런 얘기. 이거는 위험한 해석.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반복적 해석입니다. 이 재앙들은 순서에 따르는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 나팔 앞으로 보게 될 대접들의 재앙들은 동일한 사건들을 세 가지 각도에서 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같은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서 준비하게끔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재앙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첩된 것과 재현된 것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인 재앙에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도 우주적인 사건.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3분의 1 빛을 잃었다는 것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각 재앙들의 마지막을 보면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재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았는데 나팔 재앙이 다시 시작되고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여섯 번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승리가 선언되는 것 같았는데 일곱 재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다 되었다는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나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묘사가 또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의 그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는 이단들의 시간적, 연대기적으로 보는 해석에 대한 경고적인 반론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점진적 반복해석 점진적 해석과 반복적 해석을 절충한 것입니다. 두 해석 다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 시리즈의 재앙들은 병행된 것도 있고 반복되는 것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첫 번째, 인시리즈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을 보면서 뭐예요? 재앙이 점점 강해질수록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로 확립하고 최후의 승리에 대비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강화되죠? 서로 싸우고 막 그래서는 안 되나 이제 내가 준비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어떻게 준비해요? 아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트 대통령의 입을 막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인사하는 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로 정한 이유입니다. 일단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셔야 합니다.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게 떨어지니 어마무시한 광경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유성이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때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실제로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이 갑자기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유성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대목을 사도요한으로부터 들으면서 뭐냐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인들은 3분의 1 그 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바로 알고 그래야죠. 이 묘사에는 그런 은유적인 상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묵시문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강압적인 지배국가의 폐망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과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3분의 1이 쓴물이 됐다 이러한 것들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큰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2사여서 14장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가장 큰 별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사여서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2사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개명성은 원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탄의 본명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개명성이냐 그러면 개명성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밝은 빛, 별, 금성을 얘기하는데 루시퍼는 빛을 의미하는 룩스 플러스 가져오다는 페레가 합쳐진 말 룩스 페레,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원래 세 명의 천사장 중 하나였습니다. 세 명의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루시퍼. 그러나 그는 영광의 자리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붓별들을 내 자기 발밑에 두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옮기는 자들을 다 파괴해야죠.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 존재의 목표는 뭐냐 하면 파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파괴하기도 하고 미혹해서 그래서 사탄에게 아니 아단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들과 너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짱구입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놓게. 그렇죠? 그냥 저거 먹으면 나처럼 되는 저거니까 먹지 마.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다고 만들지 않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들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들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것을 따먹지 말라 하셨지. 만약에 돌멩이를 놓고 저 돌멩이는 절대 옮기지 말라.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돌멩이가 있었더라. 생명나무는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세운 그 나무에 대해서 사탄이 거짓,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놀아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그 욕심의 마음에서 그걸 날로 말하면 따먹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루시퍼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천박한 상업자본주의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천박한 상업자본주의의 모습이 만몬이요. 루시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내게 있느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여러 지도자들이 조치를 취하죠. 그 조치들이 무엇입니까? 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몸부림들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붕괴하고 비판하고 방어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거라입니다. 두려워 말거라.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 하나가 뭐 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나 하나. 요즘 환경문제 아이콘이 북구에 있는 어떤 조그만 여자잖아요. 걔는 비행기 타고 안 가고 배 타고 가더라고. 어떤 회의에 참석하는데. 왜요? 비행기가 연료 소모를 가장. 걔 있잖아요. 이름 어려워서 못 외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완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못생겼습니다. 뚱뚱합니다. 어떠한 불합리한 모습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조화롭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 횃불처럼 타오르는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루시퍼의 멸망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3분의 1이 했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당시 개명성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서 정말로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찬란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맙니다. 사도요한 당시 횃불처럼 빛나는 큰 별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직접 언급했다가는 붙잡혀가죠. 그러니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있던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듯이 로마 제국도 곧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모두 그때를 소망하며 어려움을 서로서로 격려하며 이기자. 큰 별 외에도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단어가 바로 쓴숙입니다. 그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오염돼서 그 물 먹으면 나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이름이 쓴숙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그 물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황제는 하나님 이상이었습니다. 보금을 헬라우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래의 뜻은 황제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언제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로마 황제의 용어를 차용할 정도로 황제는 절대적 존재로서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금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의 소식보다도 더 큰 보금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다. 쓴숙이 처음 언급된 것은 신명기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불이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니라.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이 기록은 까마득히 멀리 이스라엘 광야 생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에 현혹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먼지 꾸덩이로 살던 그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동공은 완전히 확대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들과 거대한 신상과 아름다운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즉시 그 이방 여인들과 통원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며 심지어는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시띔 사건입니다. 곧 우상 순배가 사람을 오염시켜 죽이는 쓴숙입니다. 로마 문명은 가나한 문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화려합니다. 로마 황제 순배는 가나한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초대교인들은 큰 별과 쓴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와 동시에 큰 경고를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라도 로마와 로마 문명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별과 쓴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입니다. 만문신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안 그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우선 내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1세기의 찬란함과 거대함은 로마 문명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오염과 파괴는 3분의 1을 넘어서 지구 전체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위협도 우루시퍼, 사탄, 사랑이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자. 두 번째,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신 3의 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들의 위로와 격려로 오늘을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뜻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만난도 능히 이기고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엄정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작은 실천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우선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점차로 퍼져나가서 위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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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